지금 세계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게 이중성이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리의 상승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죠.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 2.0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말이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언택트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바닥 잡고 올라섰고 나스닥에서 크게 겁을 한번 주고 아시아정시 좀 눌러댄 후에 다시 이제 나스닥 선물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시장의 돈은 많이 풀려있고 다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마무리되고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빨라실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눌렸죠.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걱정은 좀 뒤로 미뤄도 되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도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셀티리오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뭐 다 호재입니다. 다 호재. 언제든 지금 이 셀티리오는 갑분호가 나타날 상황이죠. 갑자기 분위기 호재. 갑자기 분위기 호재가 탁 나타날 수 있죠. 어디하고 계약 체결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디 또 뭐 사용 권고 승인받았어.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고 갑자기 호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고 있죠. 큰 파동을 봐야지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일 올랐고 갭이 떴으니까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분위기 호재가 딱 떠버리면 그냥 뭐 크게 또 올라가는 흐름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셀티리온이 밑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렇게 주가가 올라간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호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호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정당화될 만한 호재입니다. 내려와서는 안될 자리에서 어거지로 끌어내렸으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거일 뿐이죠.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죠. 레키로나가 과연 승인을 받아낼까. 진짜로 승인받을까. 그리고 팔릴까. 그런 지금 의문부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의문부호를 전부 다 느낌표로 하나씩 바꾸면서 가고 있죠. 그렇게 바꾸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계속 이제 물음표 하다가 느낌표 딱 박히고 물음표로 가다가 느낌표 딱 박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셀티리온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있죠.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 꿈이 현실화가 되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들을 수 있죠.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28만 대 사려고 움직이는 걸 봐서는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게 어찌 보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 점점 현실화 되어서 역시 예상한 대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구나 큰 파동을 타는구나 그런데 잔파동의 움직임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린 순간 발로 뻥 걷어 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발로 뻥 차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파동이 기가 막히죠. 피카소의 솜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파동입니다. 올라설 때는 각도가 그야말로 엄청나죠. 이정도면 70도 정도 각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이진데 올라갈 때 각도가 그야말로 가파릅니다. 쭉 뻗어나고 한번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도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였죠. 각도가 비슷하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지금도 비슷한 각도로 올라서 보죠. 추세가 큰 추세를 봐야 되지 지금 그리고 이 추세를 타고 있는 이유를 보면 충분히 그 이유가 설명이 되죠. 지금 레키르나주 유럽상승인 권고 이런 부분은 결코 가볍게 웃어 넘길 만한 약한 호재가 아닙니다. 바로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그런 호재죠. 그리고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수출 소식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올 수 있죠. 단기 싸움이 아닙니다. 단기 싸움이 하나가 또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뭐 좀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또 몇 주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달 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소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1년 내내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리고 본업에 대한 부분도 잘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로 투자를 하지 못할 이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동을 여기에서 하락파동 상승파동 하락파동 상승파동이죠. 아주 크게 하락을 시켰죠. 여기도 아주 크게 하락을 시켰죠. 크게 하락이 일어나면 대신에 상승파동이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는 게 셀트리온의 흐름이죠. 이게 이제 거의 법칙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기운이 셀트리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호재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호재 소식이 어떤 호재 소식이 나와버리면 팔고 이제 좀 내려온 사이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자신 있다 그러면 하면 되죠. 그랬다가 좀 내리면 사이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뭐 장중이나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데 어디 뭐 수출 소식이 또 나와버렸다. 그런 소식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분위기 호재가 생겨주셨죠. 그런 소식이 나와버리면 이걸 또 다시 사야 되나 말야 되나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셀트리온이 못 가면 우리나라에 갈 주식이 없다고 그랬죠. 좀 우량주 중에서 잡주 작전주 다 빼고 우량주 중에서는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조정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든 말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외국인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들어왔었죠. CS에서도 들어오고 맥코리에서도 들어오고 오늘 CS에서도 또 들어왔고 그다음 노무라에서도 들어왔고 오늘은 CS노무라가 아주 많은 물량을 가져갔는데 또 내일은 또 어떤 정권사에서 또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정권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 호재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승은 아니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본다면 2.6%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내렸는데 이제 2.6%밖에 못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갭을 메꾼다고 한 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 그래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좀 더 사줄게 하면 됩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래 내려서 갭 메꾸고 내가 좀 더 사서 그 다음에 다시 가자. 그런 배짱을 가지면 그 뿐입니다. 그 뿐.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내려와서 가든 아니면 그냥 가든 아니면 좀 옆으로 가다 가든 어차피 간단히 파동을 크게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삼성바이보다도 못 올랐죠. 얘는 지금 마스크 잘 판다고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도대체 왜 올라간지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대 미스테리죠. 희대 미스테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5% 정도 올라섰지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좀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면 그래 좀만 더 내려줘라. 내가 아직 물량 다 못 채웠거든. 내가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다 못 쳤으니까 야 공매도들 자전거 제대로 안 타? 뭐 그러면 되죠. 그래서 밀어주면 좋았어. 좀 더 내려봐. 내가 좀 사줄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큰 파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번 파동은 올라가는 명분이 아주 확실하죠. 아주 확실하고 그걸 먼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외국계 증권사들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 지금 공매 쇼커버링이 좀 일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이바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이바를 계속해서 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지금 뭔가를 얻어냈죠. 얻어냈기 때문에 얘는 만만하게 지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누를 수가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누르면 오케이. 좋았어. 좀 더 눌러. 밑에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눌러댄다고 하면 눌렀다가 다시 또 가겠죠. 아니면 개인들 따라 붙지 못하게 바로 밀어 올리겠어. 해서 밀어 올려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개인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혹시나 신용어 미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도 좀 털고 가야 되겠다. 하면 밑으로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어쨌거나 큰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큰 파동 잔잔한 이런 거 있죠. 잔잔한 파동. 내가 이것까지 싹 다 먹을까. 여기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이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이지 여기서 팔고 이거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거 한다고 하다가는 다 말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통을 크게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셀트리온이 올해 영업이익을 매출을 얼마나 더 크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투자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한번 여기서 맛을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단타신이다 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방향은 방향성이 중요한 거다. 방향성은 얘가 위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나올 만한 소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직접 매출과 영업이익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호재 소식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루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도 다이렉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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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로